이번에 이제 수신결도 나가서 우리 참나자리를 공적영지라고 한다 하는 거는 잘 아실 거고요 수신결에서 보조스님이 공적이 텅 빌 공자에 고요적자죠 고요할 적자 텅 비고 고요한데 약자로 좀 쓸게요 신령하게 알아차린다 영혼할 때 영자 약자입니다 신령하게 알아차린다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다 이게 하느님 자리죠 기독교를 말하면 성령이에요 신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공적영지가 있다 이거 아는 게요 엄청난 거예요 이제 견성의 체험이고 이 체험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가 참나에 대해 알게 되고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 대해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의 영역도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참 신기한데 텅 빈 중에 알아차린 이 자리가 그 수신결에 뭐라고 돼 있냐 단지 불해면 단지 불 회 회는 이해하다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이해하다는 뜻이에요 모일 회자인데 중국에서 이해하다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다만 알면 뭘 아냐 앞으로 해 모른다 해요 모르겠다 하는 것만 알면 수신결에 나온 표현이 그대로입니다 즉시 견성이다 원불교도 수신결이 보조경전이거든요 경전에 아예 딸려서 같이 나오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도 일원상 그려놓잖아요 일원상 그러면 저 우주에서는 일원상 법신불 우리한테서는 공적영지입니다 공적영지 같아요 빌어자나불이 우리 안에 임해 계시면 공적영지 우주적인 공적영지가 법신불이고 일원상 법신불이고 불교분들을 원불교 모르실 게 없어요 소태산 선생은 모르실 수 있죠 그런데 소태산 선생이 우리 원불교는 이분 모시는 데다 하고 모시는 자리를 동그라미 하나 그려놨어요 절의 철회랑 똑같죠 이 자리가 누굽니까 일원상 법신불 법신불이다 빌어자나불이라는 소리입니다 우주참나예요 우주 대법신 우주참나 자리 우리 안에 임해 있으면 우리 안에 있으면 공적영지죠 기독교로 치면 성부면 성령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해 있는 이 성령짜리 이 신성짜리 공적영지만 알고 따르면 공적영지를 알고 잘 닦아서 따르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처예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이거를 견성하고 성을 보고 양 이걸 원래 도교에서 쓰는 불교에서 쓰는 편이죠 이것도 유불선 합쳐놓은 겁니다 원불교에서 도교에서 쓰는 본성을 수양해라 본성을 봐라 본성을 수양할 때 내 도교에서는 이제 호흡수련까지 같이 하죠 본성을 배양하려면 에너지도 대줘야 되거든요 도교에서 쓰는 표현이 양성 갖다 쓰고 유교에서 쓰는 표현이 솔성 중형의 솔성 나오죠 본성을 잘 따라라 그러면 끝이다 이거 세 개 하면 부처다 이건 본성 정확히 알고 공적영지 그 하나님 자리 무형인데 하나님 자리 안에 들어있는 우주적 진리 내 본성을 정확히 보고 견성 양성 내 안에서 점점 더 파워풀하게 그 자리가 드러나게 배양하고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단전호흡도 합니다 단전주도 하고 단전주 하면서 명상을 잘해가지고 배양을 시켜서 솔성 어디 가서든 딱 본성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육군을 쓰게 되면 부처다 이게 다예요 원불교는 그래서 불교 나는 불교인데 원불교 몰라 하실 수가 없어요 서태하 선생에 대해서는 모르실 수 있지만 그분의 가르침이 뭐냐 타력으로는 이론상 법신불 자력으로는 공적영지 근데 벌레 하나다 사실 우주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냐 이 차이니까 하나다 그래서 이 이론상 법신불은 신앙의 대상이고 공적영지는 수행의 대상이로 이 말도 맞죠 우주 비로자나불은 내가 신앙해야 될 우주의 제일 근원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요 부처님은요 내가 닦아서 개정해 사막으로 닦아서 드러내야 할 그래서 이 개정해가 견성 양성 솔성이랑 또 한 덩어리입니다 사리연구가 지혜죠 지혜는 본성을 보는 걸 돕고 정신수양 정신수양은 선정인데 선정은 배양을 돕고 작업치사 작업이라는 건 업을 실제로 지어야 됩니다 취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면서 그럼 이게 개율이거든요 개정해를 이렇게 좀 네 글자씩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솔성 실제로 실천해야 되니까 진리를 보고 진리를 수양하고 진리를 펼치면 된다 진리대로 하면 된다 선은 취하고 선은 하고 악은 버릴 사자 버려라 취사 취사 선택하시라 업을 꼭 짓대 업은 꼭 지어야 돼요 업을 안 지으면 소승입니다 업 안 짓는 걸 최고로 치면 소승이에요 대승은요 업 짓고 다니는 걸 최고로 치면 어떤 업을 짓고 다니는 걸 잘 짓고 다니는 거죠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그냥 고소리가 탑니다 그래서 그냥 온 불교익이 나온 김에 또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온 불교는 저거 불교 아닌데 하지 마시고 제가 보증합니다만 도인들이 여신 대승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불교예요 그러니까 잘 공부해 보시고 핵심은 공저경지다 공저경지 아는 제일 쉬운 법은 뭐라고요 여기 정신수양해야 정신수양이 이제 내 참정신 만나는 건데 참나 또렷이 보는 게 정신수양이에요 우리 정신은 원래 참나거든요 정신수양이 헝클어진 정신을 갈고 닦자 이런 게 아니고요 원불교에서 정신수양 그러면 정신이 참나예요 여러분의 본래 고요하고 원만한 그 정신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공적한 그 정신 이 정신을 닦자 이런 게 늘 드러내자 이 소리입니다 우리 안에 늘 늘 있는 그 자리를 드러내자 그러면 수신결하고 겸해서 보면 좋겠죠 수신결이 또 원불교 보조경전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수신결 잘 알죠 단지 불해면 오직 모를 뿐 하면 몰라 하면 즉시 견서입니다 지금 몰라 지금 판단 중지입니다 딱 몰라 해보세요 딱 몰라 하고 정신 딱 챙기고 계시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계시면 그 정신에요 그 정신에 뭐가 있습니까 텅 비어있죠 잡스러운 게 못 낀 그 상태 아직 미쳐 잡스러운 게 끼기 전 그 상태 그 상태 찾으려니까 몰라 해버리는 안 그러면 다 아니까 따지고 복잡하고 집착하고 분별하고 하니까 몰라 해버리는 거지 마음의 심사에 뭐가 끼든지 몰라 해버리고 걱정 지금 걱정 뭐 있으시죠 돈 문제건 인간관계 문제건 뭔가 내 심사 괴로운 거 있죠 내 심신에 또 아픔이 있건 간에 몰라 하고 잠깐만 1초 뒤에 괴로워해도 되잖아요 1초라도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만큼 몰라 하고 있자 하고 몰라 하고 한번 또렷한 내 정신 차리고 좀 있어보자 하는 그게 선입니다 최고의 선입니다 1초건 2초건 1초면 1초 견성할 거고 2초로 몰라 하고 계시면 2초간에 견성할 거고 그냥 그 자리에요 여러분 또렷한 고요한 상태 공저경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난데요 평상심이잖아요 이 공저경지 불교에서 평상심이 도다 왜 그러냐 이 평상시 평상시에 이거 가지고 육군을 돌리고 쓰거든요 이 애고의 세계 육군을 뭐가 굴립니까 공저경지가 뭐가 있어서 봅니까 뭐가 있어서 들을까요 귀가 있어서 듣나요 우리 마음이 있어서 듣지 우리 마음이 없으면요 귀가 있어도 안 들립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들려요 봐도 안 보여요 마음이 있어야 보고 듣고 하거든요 육군이 있더라 육군을 잘 불리는 게 누구라고요 마음인데 마음의 본래 모습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특정 생각 특정 감정 느끼고 있는 그게 내 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생각하고 있을 때 몰라 해버리 특정한 감정에 빠져 계실 때 몰라 해버려 특정한 육군작용에 집착하고 있을 때 몰라 해버리고 본래 내 정신이 뭐냐 하고 한번 찾아보시라 수시로 이거는 아무리 자주 해도 괜찮습니다 수시로 내가 내 정신 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수시로 찾아보세요 제 얘기 들으시다가도 뭐가 듣고 있나 이 얘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불교 화두 이먹고요 이거 뭐냐 누가 내 이 송장 끌고 다니느냐 스님들이 스님들이 그렇게도 합니다 누가 시체를 끌고 다니느냐 그럼 이거 화두예요 다른 말로 이먹고요 이거 뭐냐 누가 육군 굴리고 있느냐 이거 이겁니다 누가 이 심신 마음과 몸뚱이 끌고 다니느냐 송장 끌고 다니느냐 다양하게 쓰는데 그거 한마디로 이먹고 이거 뭐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먹고 몰라랑 몰라랑 같은 겁니다 다만 모르는 줄 알면 견성이다 하니까 화두도 이먹고 바로 잡으면 바로 견성입니다 지금 이거 뭐냐 하고 한번 봐보세요 어딜 보실 거예요 밖을 보실 거예요 밖에 밖에 뭐가 있겠어요 육군작용밖에 육군작용을 일으키는 그 자리가 누구냐 하고 봐야 되니까 생각 이전에 나를 봐야 되니까 몰라 하고 보셔야죠 몰라 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껴보세요 그냥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말도 생각도 다 거기서 나오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그 존재감에만 집중해 보시면서 이먹고 해보시면 이먹고 이건 뭐냐 이건 뭐냐 하고 딱 정신 차리고 존재만 해보시는 다른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거기서 한 생각이라도 나면 나버리면 그 자리는 아니잖아요 나기 전 자리지 내 생각들이 어서 나오느냐 이 소리이기도 하잖아요 이거 뭐냐 내 육군이 어디서 돌아가요 뭐가 보고 뭐가 듣느냐 하는 보고 듣고 하는 그 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서 찾으시면 되죠 어렵지도 않죠 몰라 하는 거나 이먹고 하고 정신 딱 차리고 계시면 됩니다 정신 딱 차리고 계시면 그 자리 그 자리에 뭐 있으세요 번뇌 있으세요 정신만 딱 차리고 있는데 그것도 한 생각 해야 번뇌가 일어나지 내가 뭐 때문에 괴로웠더라 좀 전까지 나 뭐 때문에 괴로웠지 하고 떠올려야 괴롭지 잠깐 정신 놓고 계시면 괴로운지도 몰라요 그쵸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죽겠다 하고 저기 길바다가 전 진짜 그런 적 있습니다 예전에 방 저기 기자촌 여기 안쪽에 살 때 밤에 잠도 안 오고 괴로워서 산책이나 하자 나갔더니 딱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가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동네에 와가지고 그 순간 뭐 번뇌 있겠어요 와 좀 전에 뭐 때문에 괴로웠지 하는 거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좀 전에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분명히 아무튼 와 하면 우리가 딴 생각 다 사라지고 그때가 사실 여러분 견성할 때 와 했을 때가 그때 아무 걱정도 없고 정신은 또렷한데 잡념 없는 상태 있잖아요 우리 하루에 몇 번씩 마주합니다 그 자리에요 그 자리가 참나인지 아는 사람은 예리한 사람은 어 내 정신인데 이거 좀 이상한데 해가지고 추적에 들어가서 찾아내고요 참나를 그냥 일상에서 늘 겪기만 하고 흘려보낸 분은 그냥 가끔 가끔 그런 때가 있었지 정도로만 아시다가 나중에 제대로 참나를 딱 만나시면 다 떠오릅니다 아 늘 늘 이 자리였지 하는 거 다 아세요 늘 어려서부터 내가 뭔가 나한테 특별한 체험 줬던 자리도 이 자리고 내가 힘들 때 마음이 그렇게 편안했던 이유 없이 편안했던 그때 그 느낌도 바로 이 자리가 준 거고 이거 다 아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기억이 쫙 납니다 꾀지면서 다 이 자리 덕이었지 하고 알고 아 늘 함께 했구나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늘 나랑 함께 하셨구나 늘 날 사랑하셨구나 늘 날 사랑하셨구나 힘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했었구나 이거 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것 뿐이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감동이 있으실 때 늘 이 자리였지 내가 이 자리였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있나 하는 한 번 깨달으면 여기까지 하시면 아주 좋죠 그런데 아무튼 조금씩 알아가시면 되니까 조금씩 알아가시면 되니까 첫 만남의 모든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 자리구나 하고 이제 아시게 된다면 자주자주 만나세요 툭 하면 거기 가 계세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인간이 망상 부리고 탐진치하고 있지 뭐 얼마나 신통한 생각합니까 그 시간에 하느님 만나는 게 귀하고 기독교분이라면 불교분이라면 그 시간에 참나와 함께 반야바람일 상태에 있는 게 좋죠 현성 상태에 있는 게 좋죠 부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죠 이 사바세기에서 부처님과 하나 돼서 이렇게 공명하는 그 상태가 좋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주 고아죠 변방에서 헤매는 마음이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 참나자리 알아야 그 수처작주 임재수님이 말한 수가 따를 숫자입니다 장소 첫자 곧 첫자죠 어디 가든지 수처 그러면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지을작자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알아차리는 공저경지 하느님 자리가 늘 함께 있는데 나랑 그리고 그게 나의 본자리인데 뭐가 겁냐겠냐 이거죠 어디 가든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알아차리니까 이 세계는 존재한다 이것까지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알아차리시니까 여러분 우주가 있습니다 이 펜도 여러분이 알아차려 주시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뭐가 지금 이 우주를 보고 있나 그걸 놓치시만 보이는 것만 보다 보면 보이는 게 중요하고 보고 있는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전 도인들은 뒤집어 생각한 거예요 누가 보고 있냐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우주 누가 보고 있냐 나거든요 내가 보고 있구나 나로 인해서 우주가 있구나 나로 인해서 태초가 있구나 지금 내가 알아차리니까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태초니 미래니 따지는 거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고승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내가 천지도 떠받치고 있다 하는 게요 내가 없으면 천지가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거 누가 알아요 내가 있으니까 알아차리니까 내 우주에서 천지도 의미 있고 1월도 의미가 있고 이 우주도 다 시공간도 의미가 있게 된다 하는 그거를 명심하면서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그럼 또 다르겠죠 그게 깨달은 분들의 삶의 방식이 그래요 이거를 막 곱씹는 게 아니라 그냥 참나를 계속 만나니까 그런 좋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저절로 참나를 있는 그대로 만나면요 생각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 참나와 애고를 육군의 마음인 애고의 마음과 공저경지 참나 자리를요 계속 같이 만나시면 돼요 이쪽만 만나라는 것도 아니고 같이 만나셔야 돼요 이왕이면 이쪽이 51%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신경 쓸 일 많거든요 그런 중에도 참나가 아주 잊어버리진 않을 정도 참나를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챙기고 살고 틈나면 참나랑 좀 더 친해지고 참나와 좀 더 만남을 갖고 특별한 일 없을 때는 일 생기면 고일 처리하느라고 좀 덜 만나지만 참나 아주 잃어버릴 정도는 그렇게는 정신 놓지 말고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여러분 정신만 차리시면 참나는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원래 늘 함께 있지만 내가 느낄 정도로 함께 있으려고 해도 큰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몰라 하시고 정신 딱 모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딱 집중해 보세요 내가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 난 현존한다 이거 왜 뭐가 귀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한다는 거 이게 제일 귀한 거다 내가 있으니까 우주도 의미가 있는 거다 자꾸 이런 기본적인 체험과 생각이 항상 흐르는 삶이 원래 평상심이 돌아오는 게 원래 늘 이 공적용지 가지고 살고 계시지만 자각해줘야 의미가 있죠 그걸 알아야 의미가 있죠 원래 늘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 살고 계시면 내 삶에 또 변화가 없는데 이 당연한 사실을 늘 자각을 하고 알게 되면 여러분 애고의 삶이 변합니다 이걸 알고 사는 삶은 평상심이 돈주 알고 사는 삶은 평상시 마음 쓸 때도 다를 거 아니에요 맛이 달라지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몰라 하시면서 몰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몰라 하시면서 공적용지를 느끼시고 공적용지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 참나가 있어서 이 우주가 있다 이 우주라는 것도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 생각, 감정, 오감 빼고 내 마음을 수놓을 게 없다 생각, 감정, 오감들이 모여서 내 마음에 수를 놓고 그게 내가 경험하는 우주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내가 알아차려야 존재한다 알아차리는 자는 내 참나다 공적용지다 고요한 중에 생각, 감정, 오감에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중에 선명하게 알아차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자리가 있다 여러분 이거 안 멈춥니다 여러분 아무리 깊이 정신을 다 잃고 주무셔도 누가 부르면 일어납니다 왜요?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어디 안 가요 이거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함께 했다고 할 기회에는 여러분이 태초를 모르시니까 지금 살아 있는 동안 늘 함께해온 자리라는 건 아실 수 있겠죠 거기서 시작하시면 되죠 쉽게 자명하게 확인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면 되죠 살아서 지금까지 늘 한결같이 내 정신 안에서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살았다 울고 웃고 슬픈 것도 알아차리고 기쁜 것도 알아차리고 누가 부르면 일어나고 꿈속에서도 이 자리가 있으니까 또 꿈도 꾸는 거고 꿈속에 살 땐 또 다른 세계의 삶을 사시죠 이쪽 세계 전혀 잊어버리고 사시죠 또 거기만의 세계를 살다가 그런데 깨고 나서 보면 다 그 자리에요 그 주인공 자리는 똑같아요 알아차린 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깨니까 이쪽 인과에 따라서 또 알아차려요 사물을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런데 꿈을 꾸면 꿈속에서 또 나의 삶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세계가 전부 인양하고 그러니까 이 욕군이 돌아가는 세계라는 건 꿈속이건 현실이건 다 보면 뭔가 한계가 있다는 게 아시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근원인 자리가 있다 그냥 알기만 하는 그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그 자리고 여기서도 그 자리고 꿈도 안 꾸는 깊은 잠을 자도 그 자리니까 누가 부르면 일어나고 한다 이렇게 사고를 좀 확장해 가지고 연구하시면 학당에서 말한 아공 복공 구공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저는 아공 복공 구공 이거 공부하시라고 아공의 진리 참나는 상나가정한다 하나 에고는 무상고 무하다 에고는 불변하는 독자적 실체가 없다 참나는 시곤과 주객을 초월하지만 에고의 작용에는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 나와 남이 있고 인과성 원인과 결과가 있더라 이거 참나 체험 오래 하시면요 그냥 지당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이 없는데 이거 외우라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외우도 틀리실걸요 시험 보면 또 틀릴 겁니다 시간성 그 다음 뭐가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체험을 통해 확인하시면 그렇지 내 마음에는 나와 남이 있지 시간이 흐르지 공간이 존재하지 나와 남이 있다 보면 나와 남 간의 관계가 형성되면 그게 인과성이에요 나와 남 너가 있어서 내가 있고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복공은 생각감정우감의 마음법은 참나작용이다 마음법은 참나작용이니까 독자적 실체가 없다 참나의 의존에 존재한다 그런데 사실 참나의 작용이니까 마음법도 결국 참나 아니냐 마음법도 본래 청정하고 열반 아닌가 이렇게까지 사고가 확장이 됩니다 참나 상태에서 생각감정우감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참나 상태에서 생각감정우감을 대하다 보면요 생각감정우감이 달리 보여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놈이 처음에는 무상고 무하로만 보이다가 참나로 보다 보면 참나랑 이거랑 차이가 없어진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나 아닌가 그러니까 부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잣나무가 여러분 참나예요 달라 보이죠 내 밖에 누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도인 눈에는 참나작용으로 보이고 결국 참나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다 지금 당신 눈앞에 보이는 이 손가락이 당신 부처다 그럴 리가 하고 보지만 부처의 눈으로 보면요 참나의 눈으로 보면 이놈이 참나작용입니다 참나가 알아차리니까 존재하는 거고 결국 참나랑 둘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아시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참나 자리에서 현상계가 나왔구나 아공, 복공 이런 신비한 얘기 같지만 이게 참나랑 수시로 참나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다 보면 어때요? 다 그냥 여러분 그냥 사는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속 얘기로 그렇지 그렇더라고 이거 너무 지당한 얘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이게 지당하다고 하면 여러분 이미 철학자 아니신가요? 이거 말들 다 이상한 말들이잖아요 특히 복공이 써 있는 말들은 이거 반야신경에 있는 말 아닙니까? 금강경에 있는 말이고 금강경, 반야신경 하면 불교 신자들한테도 어려운 경이거든요 그것 얻으면 부처된다는 경인데 그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렇더라고 하고 나온다면 여러분 이미 대단한 경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견성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참나자리 만나서 친하게 지내다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자꾸 조금씩 더 이해하게 돼 있어요 어제 못 봤던 거 오늘 좀 더 보게 되고 뭐만 잘하시면 돼요? 수시로 깨어있기 지금도 뭘로 한번 해보세요 딱 정신 한번 정신 한번 모아 보시고 고요하게 깨어있는 그 자리 그냥 알아차리는 거죠 여러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절해 가지고 꿈꾸는 중에 무슨 노력을 하셨다고 남이 부르면 깨요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원래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몰라만 해주시면 돼요 몰라 하고 전제 내가 전제한다는 것만 느끼고 계시면 돼요 그냥 알아차리는 건 원래 알아차리고 계세요 공적 영지가 누가 노력 누가 좀 알아차려 해서 알아차리는 자리면 공적 영지가 아니겠죠 이름이 텅 빈 중에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신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 기독교에서는 I AM 하는 거예요 현존하는 나 그냥 현존하는 나 스스로 현존하는 나 스스로 현존하는 나 상태와 I AM과 공적 영지가 같다는 걸 확증해 내시면 여러분 기독교랑 불교를 여러분이 통합시켜 버리신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 뒤로는 여러분 기독교 불교 다르다고 해도 여러분이 흔들리시겠어요 나는 내 안에서 스스로 현존하는 나도 만났고 텅 빈 중에 알아차리는 불성도 만났는데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그 둘이 하나라는 걸 알아버린 사람한테 몇 가지 안 한 것 같은데 세계적인 철학자가 나온 겁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 세계적인 철학자 중에 I AM과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는 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철학자 있을까요 없어요 누가 그런 참나 이렇게 정확히 아는 분이 그러면 이미 지금 세계에서 영적 지도자 바닐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아마 참나만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참나 있는데 왜 남들이 참나 발견한 거 보고 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그냥 찾으시면 되지 그렇더라고 그렇지 꼭 뭐 저렇게 지당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뭐 이 정도로 그냥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물건이에요 이게 애초에 지금도 그 자리 서서 저를 보고 계시면서 내 안에 참나가 있다고 이러시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게 더 어렵고 신기한 일입니다 참나 모른 척 하기가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도 넉넉히 딱 저를 보고 계시면 뭐가 보고 있습니까 그게 이목고예요 이거 뭐냐 정색하고 이거 뭐냐 하고 계시면 딱 그 자리입니다 이목고 이목고를 한참 해야 알아진다 하는 그런 화두선들은요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아주 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지름길 놔두고 지름길은 이거예요 이목고 할 때 머리를 쓰시면 안 돼요 이건 뭐지 하고 궁금해만 하되 모르겠다 하고 계시면 돼요 궁금한데 모르시잖아요 머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뭐지 이거 뭐지 하고 궁금해 하고만 계시면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예요 어떤 잡념도 안 떠올랐는데 이거 뭐지 하고 궁금해 하고 있는 그 자리 해보세요 그 자리가 참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괴로워 죽겠을 때 돈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건 뭐지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어떻게 돼요 딱 안으로 밖으로 향하던 마음이 안으로 향해지면서 그럼 잠깐 정신만 또렷하게 있겠죠 궁금해만 하고 있는데 생각을 전개를 못 하니까 생각으로 답을 찾지 못하니까 궁금해만 하고 있는 게 몰라잖아요 몰라 상태잖아요 모르겠다 하고 있으면 그 자리 화두 잡아서 견성하는 게 쉬워요 알고 나면 화두 화두나 다 몰라 나 다 똑같아요 몰라도 원래 화두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달마 조사가 양무제가 벽암록 화두 화두집에서 제 첫 번째 화두예요 몰라가 달마대사한테 당신 누구야 하니까 달마대사가 몰라요 저 몰라요 왕이 벙쳤죠 첫 번째 화두입니다 몰라 달마 조사처럼 함께 몰라 해보세요 모릅니다 난 누구냐 몰라 하고 계시면 그 자리예요 거기 딱 나라는 존재만 생생하지 다른 잡스러운 게 안 붙었으니까 공적이고 알아차리는 거 멈추질 않으니까 영지인 겁니다 시로 만나세요 견성도 하고 양성도 하고 설성도 하고 다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단전 호흡을 해주면 견성에서 양성할 때 도움을 받아요 에너지가 돼주니까 오늘 저기 부산에서 나온 질문이 용어 비결 보시고 양신과 음신이 있는데 물화된 양신을 찾아볼 수 없으니 슬픕니다 음신은 현재 학당에서도 가능한 것은 학당에서 양신이 가능하죠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학당에서 제가 호흡을 그러고 왜 권하겠어요 호흡하셔서 양신 만들으라고 권하시지 양신이 꼭 물질화 돼서 양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나가 에너지를 먹으면 양신이 됩니다 단전 호흡을 꾸준히 해주시면 단전에다가 기운을 많이 모으시면 그만큼 뇌에 가서 모여요 근데 참나가 어디서 반응하느냐 상단전에서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어디서 알아차립니까 여기서 알아차리죠 발바닥에서 알아차리고 그러신 분 계세요 여기서 알아차리고 있죠 여기가 사령탑이에요 상단전에서 알아차립니다 상단전에다 기운 대주려면 하단전에다 기운을 대주면 돼요 하단전에 나중에 태식까지 해가지고 기운을 대주면 상단전이 꽉 찹니다 전기로 꽉 찹니다 상단전이 그 전기를 만난 상태를 양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질화로 자기 에너지체로 자기 정신을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체까지 확보된 정신 그걸 양신이라고 합니다 양신의 기본은 전기를 머금은 거예요 그냥 신이 아니라 전기신이 만나야 참나가 진정으로 복원됩니다 그러니까 물질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화는 부수적인 거고 신한테 전기를 매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몸 안에 에너지체를 개발해야만 그만큼 이 정신한테 에너지가 가요 내가 경락을 연 만큼 정신한테 에너지가 가고 단전이 배양된 만큼 정신한테 에너지가 가요 그래서 그 몸뚱이 만들어 가지고 신선되고 싶어서 닦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몸뚱이는 계속 닦아 에너지 몸은 닦아 가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기본 더 먼저 얻어야 할 거는 그 정신력이에요 그 참나의 복원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참나가 정신이 전기를 머금은 만큼 여러분 육바람의 힘이 탁월해지고 보살도가 탁월해집니다 보살도랑 에너지 수련을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영양 이상의 보살도를 하고 싶으니까 정신에다가 에너지를 때리는 거예요 음신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양심 만들어 가지고 보살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꼭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자기 몸 안에 에너지체 다 만져보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남한테 안 보여줘서 그렇지 학당 안에서 에너지체 만든 분이 많아요 일일이 저분이다 저분이다 이게 저멘토다 이게 안에서 그렇지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너지체가 밖으로 나오고 하기 전에 참나의 전기가 머금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양신의 핵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도 에너지체 부활체 얻으려면 이지보살 가세요 하는 게 이지보살 해가지고 에너지체가 완성되는 게 아닌데 왜 이지보살을 예로 드느냐 이지보살이면 온전하게 참나가 각성되고 거기에 온전한 에너지가 붙어요 그래서 구슬이 만들어집니다 상단전에 그 구슬 만들 정도면 부활체 입었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막 부활체 같은 에너지체를 더 배양하고 하는 거는 그 이후 더 계속 닦아 가야 돼요 시작이 언제냐 용오비계를 나오는 여기 머리에 현주 생긴다고 하는 경지가 있어요 사리가 생긴다 현주가 생긴다 불교의 물질 사리 말고요 에너지 사리를 말하는 뭐 여러분 상단전에 구슬이 생겨요 그 구슬 만들려면 호흡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 정신력이 있어야 육바람 일을 하건 뭘 하건 참나 상태로 깨어있건 훨씬 힘이 있고 안정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어요 육바람 일 잘 하려고 하는 거지 몸 만들어 가지고 뭐 만져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쪽 전공자들은 몸을 더 개발해 가지고 그런 신선술을 하는데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그런 기본적인 에너지적인 현상은 다 경험하실 거예요 다만 그 방면으로 전공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에너지 배양해 가지고 육바람 일 잘하는 데 쓰셔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바람 일 같은 육바람 일을 닦는 힘이면 정기신 갖춘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육바람 일 공부를 하더라도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불선 중에 불교는 견성 도교는 양성 이 양성이요 이거예요 원래 뜻이 본성을 배양해서 물질화 시킬 것 신선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물질화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대단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본성을 잘 배양해서 육바람 일의 본성 이니에지의 본성이 잘 드러나게 하는 게 목표겠죠 항상 목적을 그런 뜻으로도 풀 순 있습니다만 육바람 일 본성을 에너지를 주입해서 본성을 배양한다 하는 게 도교의 장점입니다 그걸로 못 만든다 하는 건 부수적이고 그거 못 만들어서 뭐 할 건데요 그냥 육바람 일 할 거 아니에요 육바람 일 잘하는데 이니에지 잘하는데 그 쓸라고 본성을 에너지로 배양한다 이렇게 봐야 도교의 본뜻이 맞고 유교는 그 이니에지의 본성 육바람 일의 본성을 온전히 구현한다 설성 중용의 설성지휘도 그러죠 인간이 가야 될 길은 인간 안에 있는 본성 따르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 안에서 본성이 외치죠 사랑하라 배려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깨어 있어라 성실하라 이 외침 다 여러분 풀어줄 수 있나요 그 본성을 못 발현하는 거죠 설성이라는 게 이 본성대로 내가 못 사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 처리할 때도 내 안에서 본성이 외칠 거 아닙니까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겸손하라 성실하라 하고 외칠 거 아닙니까 깨어 있어라 인욕해라 육바람 일로 보면 인욕까지 넣어서 보면 육바람 일 하라 하고 외칠 텐데 그거 다 들어줄 수 있나요 못 들어주죠 우리 역량만큼 설성하고 있는 거예요 본성을 다 못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전업도 해주고 견성도 하고 하는 이유가 설성 잘 하려고요 결국은 본성 잘 따르려고요 내 사회에 내 본성에 여한 없이 할 수 있으면 성인이죠 여한이 많죠 우리는 지나고 보면 여한이 많죠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저렇게 행동하지 말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찜찜한 게 한두 건이 아니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런 실력이 더 나아지면 우린 잘 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또 너무 집착해 있다 보면 못 가니까 과거 보고 찜찜하더라도 미래를 보고 또 한 걸음 더 자명하게 내디딜 수 있으면 공부 잘 하고 계신 거니까 힘내서 늘 기본은 지금도 수시로 몰라 하세요 몰라 아니라 뭐 이먹고 해도 좋고 뭐 기독교부는 아버지 해도 돼요 아버지 하면 아버지한테 다 맡겨버리고 아버지한테 내 그신 걱정 다 맡겨버리고 이렇게 초롱초롱 깨어 있을 수 있으면 정신 차리고 있을 수 있으면 그게 선이에요 지금 기독교는요 믿음이 믿음이나 기도가 선이에요 아버지 믿고 아버지 믿고 아버지한테 다 맡길 수 있으면 그게 선이에요 진실한 기도 그런 맡김의 기도가 그대로 선이에요 그게 둘이 아닙니다 믿음과 기도가 관점이 달라서 그렇게 써놓은 거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뭐냐 제일 좋은 기도가 맡김의 기도입니다 맡겨버려요 맡겨버리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그 힘만큼 맡길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불교에서 뭐냐 선이에요 선 선이 뭔데요 참나와 합일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과의 합일 하나님과 합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 냈잖아요 그러니까 병 못 고치고 예수님한테 우리는 왜 안 될까요 하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작아서 그렇다 믿음의 힘을 키워라 그럽니다 그럼 그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정신 수양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깨어 있어 가지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못 된다 니 생각이 더 많으니까 니 생각이 탐진치가 더 흥하니까 뭐 될 일이 있냐 이거죠 기도를 해도 그게 이루어지겠냐 깨워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면 빨리 이루어지겠죠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거랑 내가 원하는 거 하나가 되면 빨리 이루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랑 내가 원하는 게 갈라지면 잘 안 이루어지겠죠 갈라진다는 게 뭐냐 내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랬으면 저랬으면 저한테 유리한 것만 근데 하늘에서 볼 땐 어때요 제한테만 저걸 들어주면 안 되죠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명한 걸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늘이 망설일 게 있나요 도와주지 하느님 저를 더 지혜롭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하늘이 너만 지혜롭게 해 줄 수 없는데 이러실까요 말이라도 기특하다 하실까요 그러니까 조금 머리 굴려보면 효자 되는 법이 있습니다 효자, 효녀 되는 근데 머리가 안 좋으면 계속 엉뚱한 걸 빌어요 그리고 또 원망하고 사이만 더 멀어집니다 해주고 차라리 말하지 말 거예요 말하고 나면 더 서운할 수 있죠 말까지 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사이만 더 멀어져요 머리가 안 좋으면 머리가 이 머리는 공구머리 이런 게 아니라 이 눈치입니다 영적인 영적 지능 이거 눈치예요 눈치 형이사학적 세계화 수작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눈치가 좋아야 돼요 무형인데 조짐을 느껴야 돼요 아버지 돈 돈 돈 하다가 찜찜하다 좀 더 하면 뭐 맞을 것 같다 이 느낌이 딱 와야죠 그리고 주무시다가 어렸 학교 다닐 때 좀 더 자면 내가 아무래도 걸릴 것 같다 이 느낌 없으세요 있잖아요 자면서도 사람이 깨어있다니까요 자면서도 알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눈을 떠야 한다 딱 떠보면 또 꾸미고 다시 꾸미고 정신 못 차리죠 그때 그래도 진짜 센 거 맞고 정신 차리죠 똑같아요 이게 보살도를 닦으면 눈치가 옵니다 이상하다 세하다 방 터지죠 그럼 불이 낮게 또 깨어가지고 빨리 육바라밀로 처리 안 하면 여기서도 눈치 없이 굴면 일이 걷잡을 수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상한 소리 같은데요 무슨 신앙인들이나 할 소리 같은데 해보시면 그냥 신앙인이 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 자리랑 수작을 하면요 누구나 신앙이자 수행입니다 내 스스로 입장에서 보면 신앙이지만 자력의 입장에서 타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자리거든요 또 빌어야 돼요 그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한편으로 빌면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닦으면서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그래서 철학이 꼭 또 정교가 되고 하는 거예요 정교적인 그걸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철학이 정교가 되고 정교가 사실은 철학에 기반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인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하느님을 한편으로는 신앙해야 되거든요 법신부를 신앙해야죠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요 법신부를 내가 공부해가지고 드러내야 돼요 어묘한 이치 아닙니까? 우주를 경영하는 법신부를 자리에 대해서는 우린 경애하고 하느님하고 엎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신성을 내가 아니면 누가 드러내려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참선하고 지혜 닫고 실천력 길러서 내가 드러내야 돼요 이 두 모습을 갖고 있는 게 건강한 종교 건강한 철학입니다 두 가지 모습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철학자들 보면 다 종교인입니다 소크라테스요 변론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이 나한테 아테네를 지키라고 했다 아테네 영혼을 깨어나게 하라고 했다 그 명령에 나는 충실히 봉사했을 뿐이다 누구보다 정교인이에요 소크라테스 퇴계 율곡 이분들이요 다 하느님 모신 양반들이에요 퇴계 선생님 글에 잠심이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있으면 그 선조한테 바친 성악십도에 있는 글입니다 대월상제 하나님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다 마음 가라앉히고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런 거 선조한테 그 병풍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태계 본인 글은 아니었지만 태계가 명심했던 글이에요 주자 아마 주자 선생님 글일 텐데 다 그 상제 하나님 모시는 거에 대해서는요 선비들 다 기독교 사도급들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르란 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천명이 뭐냐 명령이 인위지 잘하라고 했다 그게 다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공부 제대로 한 선비들 얘기입니다 이상한 소시오패스 선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조선사회처럼 고시 합격하려면 사서삼경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온갖 소시오패스들이 공부 더 잘해요 오히려 양심 있는 사람들은 저기 어디 학원가에서 조용히 계속 사서에 깊이 빠져들다가 도인이 돼가고 있고 조선시대 그랬어요 사서 공부하다가 진짜 선비들은 시골에 집 짓고 수행을 하고 엉터리들은 다 고시장에 몰려들어가지고 거기서 합격해가지고 벼슬길 나가고 집안도 좋고 하니까 막 부정행위이 만연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선비 문화만 보지 마시고 그 중에 알짜 선비들은 뭐 했냐 다 늘 자기 지금 정신 차리고 공적용지 똑같습니다 유교에서는 허령지각이라고 그랬어요 텅 비어 신령한 알아차리는 자리 절대로 꺼지지 않는 그 알아차리는 자리 계속 접속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명령이 뭐예요 이니에이지하라 사랑하라 정의로우라 지혜로우라 애절 지켜라 성실하라 그거 내 일상에서 구현한 만큼 내가 이 천리를 따르고 천명을 따르는 거다 그게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신앙이자 수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지금 보세요 정신 한번 차려보세요 가볍게 모으고 계신 게 자 수행 측면에서는 여러분 선정을 닦으시는 거고 깨어 계신 거지만 신앙의 측면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고 계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 좀 경건해집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뵙고 있는 거 알아야 돼요 텅 비어 고요한 자리가 하나님 자리고 부처님 자리입니다 부처님 그냥 석가모니 같은 개체 부처가 아니라 우주 대불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주의 근원이신 부처님 자리 그 부처님 지금 바로 뵙는 겁니다 우리는 가능해요 그런 특권이 있어요 몰라만 하면 바로 부처님 만날 특권이 있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뭐해 이렇게 뭐라고 음 음 God